요시다 다다시 요시다 다다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대표하는 대중음악 작곡가이다. 이바라키 현 히타치시 출신으로 고업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서 기계공으로 일했으며 1942년에 육군에 입대해 보병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가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고 1948년까지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다. 포로 생활 중에 가요를 몇 곡 작곡했고 같이 억류되어 있었던 동료 병사가 그 중 한 곡을 nhk위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 곡은 이국의 고개 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요시다의 출세작이 되었다. 1949년에 빅터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가 되었고 일본 레코드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문부대 신상 자수포장과 3등 우길중 수장을 수상받았다. 일본 작곡가 협회 이사장 일본 음악저작권 협회 회장과 일본 작곡가 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작곡 외에도 경음악단 지휘 등의 활동을 했으며 쓰루타 고지 프랭크 나가이 마스오 가즈코 요시나가 사유리 미우라 고이치 니타 아키라 등의 유명 가수들을 문화생으로 받아들여 연예계로 진출시켰다. 생애 동안 2000여 곡의 가요와 경음악을 남겼으며 대표곡으로 이국의 고개 외의 레코드 대상작인 언제라도 꿈을 과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추운 아침 거리의 샌드위치맨 재회 와카야마 블루스 등이 있다. 1998년 타계 후 고가 마사오 하토리 류이치에 이어 대중음악 작곡가로서는 세 번째로 국민형 예상을 수상했다. 2001년에 미망인을 중심으로 요시다 다다시 기념 관연악단이 창단되었고 히트곡들을 교양곡화한 5곡의 도쿄 교양곡 과탱고 편곡 앨범 등이 발매되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고향인 히타치시의 음악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시내의 기차역들에서 그의 히트곡을 열차 발착시의 신호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